이전 시간에 우리가 inner join을 통해서 양쪽 모두에 있는 것만 left join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것도 포함하는 것 이번 시간에는 이거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한쪽에만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모든 행을 출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select 별표 from topic pull outer join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pull outer join 이라는 건데 이거는 합집합 같은 거예요 집합연산은 아니지만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은 topic을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맞게 author을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1번, 1번, 2번은 이거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널이겠죠? 그런데 칸이 좀 부족해서 저는 좀 늘릴게요 자, 이건 이제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은 가져온 거예요 left join 한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right join을 할게요 왜냐하면 pull join은 left join과 right join을 합하면 pull join이 되기 때문에 자, 이때는 자, 우선 author에 있는 요거 하나를 일단 가져와요 자, 그런데 이 author 기준으로 aid 값 1번과 일치하는 행이 얘와 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copy해서 이렇게 되고요 또 얘랑 일치하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거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2와 일치하는 게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3번 black due 이 black due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이 실제로 쓴 topic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null로 처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더니 어때요? 흥미롭게도? 좀 어려워요, 내용이 이 위쪽은 뭐였다고요? left join을 한 거다 아래쪽은 right join을 했다 left join을 했더니 왼쪽에만 있는 행 즉, 오라클이라는 게 출력됐고 left join을 했더니 right join을 했더니 오른쪽에만 있는 행인 black due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복되는 결과를 주우면 돼요 얘, 얘와 중복되는 게 뭐죠?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워요 얘랑 똑같은 게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거 지워요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게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지웁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때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 모두에 있는 값 나오는 게 이만큼이었고 왼쪽에 있는 것만도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것만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pull auto join이고요 안타깝게도 많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pull auto join 구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못하나?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ull auto join은 왼쪽 left join과 right join을 한 그 결과를 합쳐서 중복을 제거하면 pull auto join이 됩니다 그때 합치는 게 이렇게 union이라고 하는 집합 명령을 통해서 합칠 수 있어요 그리고 union이라는 것은 distinct 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가 distinct 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가 생략된 거로 이 병합할 때 중복되는 걸 쳐버리는 중복되는 걸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union distin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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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략하면 그것이 distinct 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pull auto join을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pull auto join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양쪽 모두에 있는 거 아니죠 어... 그냥 합쳐버리는 거예요 합쳐버리는 거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게 이제 pull auto join인데요 저 이거 써본 적 없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기 위해서 저는 한 거고 저는 강사니까 좀 꼼꼼하게 본 거지 여러분 그냥 이런 게 있다 또 차이점을 비교하고 싶을 때 이런 걸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는 것이 예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데 정말 안 중요한 pull auto join을 살펴봤습니다